촤르르 와 약하지 않다 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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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와 뭐야 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직접 편지라지 뭐 그럼 뭐 지원이라도 받을 줄 알았어요? 이딴 게임에 지원을 받았나고? 의림도 없지 배신자 다섯 장 나오면 사야지 와우 하지만 실력 해버렸죠? 다섯 장 나오면 한 장이라도 사야지 안 사면 크립을 못 잡는데 그걸 안 사? 한 장은 사야지 크립 잡을 거 아냐 와우 템 좋아 나쁘지 않아 오히려 좋아 뜯뜯뜯뜯 내 시도를 기다려 그 뒤엔 그때 가서 결정해 오늘의 제 목표는 절단기 신댁입니다 방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비행기 소리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이가 아파 뽑아버려 칼에 살고 칼에 죽는다 발복기 좀 나오려나? 첩첩첩 첩첩첩 나이스 야 내가 배신자 산다고 했지 잠근다고는 안 했잖아 아 누가 물정 사지 말라고 했어 아 난 상대를 쥐고 흔들지 한바탕 굴러볼까? 에반데 아 왜 권객 쌌어 물정 안 사고 오호 오호 나도 벌먹기 줘 나도 줘 깔라고 어 들였습니다 나무 넘어간다 한장 어서오고 관객 팔고 퇴부사도 돼 아 아 일어나 아 일단 하나 사 도렁 모니터 모니터 오오 삼 기계 특 이제 짐 질 때 됐지 아 나 이자먹고 싶은데 나 어차피 어차피 나 절단기신데 팔건데 다른 덱으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건 또 아 꿀받게 하네 아니 삼키게 맞추니까 기가 막히게 지는데 버그인가 나이스 채팅창에 왜 이렇게 언순이 얘기가 많아 언순이 처음 봅니까 님들 근데 방금 걔 검객 신뢰 안 할 것 같은데 뭐야 이거 검객 신뢰 안 하지 않을까? 아 왜 이렇게 지냐고 아 뭐느냐 기계 먹고 싶은데 인이 왜 팔아 한 번을 못 이기네 기계 놓고 한 번을 못 이겨 버즈 같은 거 의지를 보여줘 물정을 판다 아 망토 에반데 이런 걸로 날 꼬시려고 하지마 안 넘어가 아 아 어 링크 게임 한 번 해볼래? 아니 이성 좀 줘요 리얼루다가 진짜 개빡치네 무빙 무빙 아 앗 호호 아 에바야 진짜 장난하지마 아 아 분명 나 대체 언제 영화에 나오는데 에에에에 기적의 시간이다 아 잠깐만 잠깐만 너무 약한데? 아 제발요 아 이거 얼그레이 초코님 어서 앗 아 뭔데? 언제 나오는데? 절단기 씨넥 왜 하는거냐고? 맨날 똑같은거 보니까 재미없다며 얘 왜 여기있어? 어 아 드디어 이겼다 도라지무치님 덕분에 먹고산다 이분 굉장히 약함 어? 드디어 드디어 여기서 3기개를 한번 먹는 판단? 50원 이자 vs 3기개 응 이자 이거 크릴 못잡는거 아니야 혹시?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충분히 못잡을만해 님드의 느낌 왔다 크릴 못잡은다 하하 아닌가? 잡나? 이게 벌목기인가? 이게 순수들인가? 요호 오우 그림 이속 뭐야 아 뭐냐고 털스 땅이 없어 아 이거 템 목올라는데 목이 쓰는게 낫지 않나? 아 흡혈이 없어가지고 아아 아 시발야 우당탕탕 우당탕탕 차롱 흑마 시너지 넘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? 아 흑마 하나 넣자 레벨업하고 아 아니 이 새끼 이거 이거 패어 들고 온지 한참 됐는데 왜 이성 안나와? 꼴받게 어? 미치는 꼴 보고싶어? 왜 안나오는데? 차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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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차르륵 차르륵 하하 아 소울리퍼 언제 나온다고 그래서? 소울리퍼 언제 나온다고 그래서? 소울리퍼 언제 나온다고? 아 이거 똑같지 님들 그냥 용주에서 절탄기로 바뀐 거야 용주 검게 절탄기 그냥 요것만 돌려 쓰는 거야 지금 아니면 물정 제 앞라인이 약해서 그랬는데 기다려봐요 차르륵 차르륵 아 차르륵 보셨습니까? 검게 도룩내는 거? 차르륵 이거지 절탄기 벌써 이만큼이나 나왔어 재밌어 보인다고요? 사실 일도 재미없어 개빡침 네 8렙니로 해야지 8렙니로 오 좋아 우리 신 회사자 허드캐리 좋아 휴 차르륵 휴 차르륵 무빙 이 덱 약하지 않다 오히려 강해 그림조사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약하지 않아 오히려 강해 나쁘지 않다 조금 강할지도 8레벨 찍고 소울리퍼 이런 것 좀 찾아봅시다 신 덱이 둠한테 약한 건 어쩔 수 없어 우당탕탕 아 아니 이거 실화야? 아니야 오히려 좋아 애송아 아 흑마 하나만 주세요 진짜 아 줘요 아 이거 말고 아 이거 말고 아니 이거 말고 차라라라 아 일로 들어왔어 이래 차라라 아 겁나 쳐놨는데 오우 별순위 공 어서오고 아 어 보셨습니까 님들 이거지 이게 신의 사자지 바로 메롱티콘 날려보는거 소울이퍼 어디갔는데 아니 이런거 말고 아 아 에반데 촤랏 조졌다 이거 조였어요 조였어 촤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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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이렇게 악해 촤랏 샤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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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촤랏 스티 샤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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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위치 좋다 위치 좋아 나쁘지 않아 아 잠깐만 차르르 이거지 범객신데? 일로와 내가 상요하냐 임마 하하하 아이 노노노노노노 무조건 절탕이 아 근데 이거 알 하나정도 아껴서 소울리퍼한테 쓰고 싶은데 님들? 어때? 하나정도 좀 아끼고 싶은데? 이거 26라운드에 5링 갑니다 차르르 아 잠깐만 차르르 우당탕탕 좋아 우당탕탕 약하지 않아 우위로 강해 이거지 보셨습니까? 내가 너를 기억하마 하하 지렸다 쩔었다 쩔었어 하하하 아 쩔었다 쩔었어 아 뭐 절단기를 빼내도 이겨 절단기가 5500 드리나 있는데 아 이렇게 게임 보는 눈이 없으신가? 아니 이렇게 게임 보는 눈이 없다고? 아 답답하고만 진짜 답답해 갑옷은 나쁘지 않은데? 갑옷은 나쁘지 않은데? 이 정도 위험은 우습실 죽임으로써 구하는 삶도 있지 내 말 거블린저 구두술을 누가 하느냐구? 바로 나다 나는 나무와 척을 베어버리지 응? 그런데 부식되는 기분을 느끼며 썩어가라 내가 바로 전쟁의 신이다 예수 아아 아아 소울리퍼 한장 안주나? 아 잠깐만 나 너무 책임하는데? 조졌다 이거 조졌어요 조졌어 하하 저주술사 템 아무것도 없어요 노템 아니 삼성 찍을 수 있어 찍을 수 있어 이거 아파 뽑아 내가 바로 전쟁의 신이다 예수 전쟁은 늘 똑같아 왜 안줘 아니 소울리퍼 안 나오나? 아아 조졌다리 님들 이제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지 바로 그냥 나나 빨리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지 땅탕탕 보셨습니까? 이거지 아 빨리 탈출해 거기 지옥이야 차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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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게 왜 이렇게 악하지? 이럴 리가 없는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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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랑카운님 어서 이거지 아니 소울리퍼 좀 주세요 제발 이거 달라고 이거 하하 아 이거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지? 배치를 어떻게 해야 이쁘지? 차라라 아 아 아 마나 좀 그만 빨아가 제발 구당탕탕 차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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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약하지 않다 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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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어쩔 건데 땡족이 아 점단 그림 주면 너무 늦어 안돼 아니 아 뭔데 바로 손가락 흔들기다 하하 하하 아 미친 아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대체 피곤한가 정기충격요법을 써보게 아 차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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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님들 이래도 약합니까? 2대 1티온가 나 쪼금 강할지도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어 이래도 약하냐고 점단 그림 하나 준다? 나쁘지 않은 판다 꽤나 좋을지도 갑은 나쁘지 않은데? 너 좀 해라 아 리프는 좀 리프는 좀 아니지 않나? 어 어 묘수 님들 묘수 미쳤따리 무침판단 어떤데? 어때요? 진짜 무침판단 차라라 나쁘지 않아 항해? 일로와 일로와 궁평 궁평 하하하하 내가 너를 이거지 아 잠깐만 내 조수를 강철로봇으로 개조하고 싶단 말이야 아벌라 레벨업해 둥궁바지 인정하시죠 차르르 차르르 아 잠깐만 새일 인데 어 오 살았어 아 잠깐만 우당탕탕 우당탕탕 우RNA 이거지 다시는 벌 먹기 invest 드럭를 무시하지 뭐야 이 벽 1티허인가 그래서 어둠의 정령 언제 나온다고? 어정 언제 나온다고 그래서 아 님들 진짜 무친 판단 없던데 지렸다 묘수 묘수 이거는 진짜 인정해줘야 돼 아 등본 걸렸다 초사다리 하지만 무당탕탕 아아 살려줘요 제발 아악 아 이거는 방풀이야 님들 이거 방풀이라 줬다 이건 방풀이라 줬어 방풀 당했어졌다 방풀 당했어졌다 이거 방풀이잖아 님들 방풀 안당했으면 이겼잖아 아 아 일로 가면 금재물리고 일로 가면 함정이고 아 이거 어떡하지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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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 오히려 좋아 우당탕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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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내버리고 있죠 일로와 아 또 연승홀이도 먹었어 커다란 고양이라고? 또 먹었어 하하 아 빨리 아 빨리 아 이걸 못죽이네 아 제발 이거 아파 뽑아버려 손이 가려 아 둥쿵이 제일 무서워 여기서 퀴라스 나오는 상상아 어떤데? 퀴라스 어떤데? 좋을지도? 생홍먹거리? 아 아 템 뭐야 이거 아 아 템에서 템에서 똥냄새나는데? 아 버그인가? 하하 하하 이거 레벨업 언제 하냐 아 또 전사 만났어 제발 우당탕탕 좋아요 아 또 등공 걸렸어? 아 진짜 에바다 이거 방풀 때문에 졌네 아 아니 이거 충분히 1등 할 수 있었는데 와 에반데 아니 둥근 바지가 몇 명이나 있었는데 어 아 아 아 아 아